연아랑님이다 오우 좋아좋아 해꼬스 해꼬스 만났어 트텍으로 갈 수 있는 찬스야 아 저분은 알죠 이분은 알아요 잘하는거 알아요 왜 가만있지? 어이구 어 저런것도 맞는구나 아 좀만 빨리 쓸걸 까비까비 철권하는사람중에 연아랑 모르는사람 거의 없죠 오우 와우 오우 어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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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아 아이구우 our 한 번 더 썼다 아아 한번 내가 플러스 안 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..한번쓰니까 바로 캐치하네 아이고 짧아! 아..핫채트가 안나가 아이고! 잡기를 못풀어요 오.. 무한맵 재미없다고? 아..다시..다시 매칭을 돌리면 만날 수 있으려나? 아 네 안녕하세요 택법은 잡기를 못풀어 여깄다! 택법 잡기는 못풀어요 아.. 아.. 나의 쇼핑이 느렸어 아 방송하고 계세요? 아이고.. 이거.. 마하포치.. 아..마하포치래 제터퍼인데 와..이걸 맞고 맞고 쩔차기를 쓰시네 와..뭐야 이거.. 아..그렇구나.. 모한맵보다는 확실히 모한맵보다는 확실히 병맵이 낫죠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고..뭐하냐 아이고..뭐하냐 저 하는 재미도 없어 아이고.. 아이고.. 아..이길 수가 없다 너무 잘한다 아..이길 수가 없다 일단 2판 하고 말이 전에 지면 그때 한번 바꿔볼게 아 그래도 한판은 이겨야지 아..이.. 아아.. 한판도 못 이기냐 와.. 스킵해서 목소리다 흐흐흐 그럼 이겨야지 뭐 아..바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고 워밍업으로 갈게요 아아.. 안되데 어? 하하하하하 하아.. 에이 설마 아 이거 헛치는거를 건조내야되는데 와우 타이밍봐 와우 타이밍봐 내가 횡치고 뭐할줄 알고 일부러 어퍼를 늦게 쓴거같애 아 안맞아 이야 한판으로 못이기네 진짜 잘한다 내일 방송불량 확보라고 아니 나 방송해야 돼 내일 아아 와우 와바 나아 에이 제가 그럴리가 있습니까 벽 깹시다 아까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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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 흐흐흐흐흐흨 몰라 몰라 라운드 3 파이트 질러 질러 아 드리킹 아 좋아요 드디어 첫 승리! 4번 지고 4번 지고 처음 이겼다 4타 노 리스펙트 뭐요? 왜요? 4타 노 리스펙트 4타 노 리스펙트 4타 노 리스펙트 5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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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리스펙트 뀨 백방을 많이 쓰네요 진짜로 아이고 내가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상하게 하치트를 맞추면 내가 플러스 잔데 왜 백방에 카운터가 났을까 내가 몰쓰다가 뀨 와 그거 타이밍이 쩌는 것 같아 크아 한판 졸라 어렵게 이기고 개쉽게 내줬네 뀨 아 근데 방금은 횡치고 썼어요 횡치고 횡배빵이었는데 맞았어 아닌가? 그냥 백방 쓴건가? 그러면은 절대판적으로 게임 저 게임을 좀 해야겠는데 뀨 원 백방 좀 있어요 아 한타수 썼다 벽두전 벽떨리기 극한 벽 벽은 제대로 돌려줘야지 쩨차기 와 뱃대지 날라가요 오케 질켁 왼잡 두발삐냐구요? 아닌데요 왼잡 쓴건데요 왼잡 쓴건데요 뼈 겁나 아프게 때렸네 그런가봐요. 배빵이 또 발동이 빠르다 보니까 괜히 안 무릅쓰다가 카운트 날 것 같아. 오 드디어 맞았어요. 암 무릅 16이에요. 아 이걸 자꾸만 내려나? 아 맞네. 아이고. 하나 쓸 줄 알았는데. 아 이걸 자꾸 맞네? 큰일났네. 아 죽나요? 오메. 로아이를 진짜 안 쓰는 것 같아. 아 이거 봐. 이걸로 다 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아 죽었다 이거 죽진 않겠는데 아씨 백너클나가네 혹시나 혹시나 몰라서 백방 쓸까봐 제터퍼를 딱 때려봤는데 원잽이 나오고 나는 삑사리로 백너클이 나오고 0이라서 써본거에요 0이라서 웬워퍼 막고 딱 웬워퍼까지는 예상을 하고 웬워퍼 막으면 제터퍼 써서 상대 백방을 노려야지 이랬는데 삑사리가 났고 상대는 원잽을 썼어요 아 뭐야 불가자 아 마씨 아 아 제발 오른손 오른손 아씨 어디 저거 뭐야 왜 안맞아 저렇게 짧다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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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과자 맞을수도있죠 카운터 났어요 아까 와아 진짜 쓰읍 아이씨 오케이 여기서 백노클 썼으면 옆백광돼서 일부러 손마썼어요 와우 몇 advancement ㅋㅋㅋㅋ 된 아이씨 아이고 멍청아 맞은 줄 알았다 허쳐갖고 잡기가 안 보여 잡기를 못 풀겠어 아 이거 자꾸맞아 오케이 오오오오 숨막혀어어어 아 진짜 막 간 떨리네 간 떨려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기술을 몇 개 안 쓰시네 근데도 난 졸라게 말리고 있어 막 그런 요즘 요즘 화랑 같지 않은 화랑 완전 기본기 싸움 하는 화랑 아니 반시계를 잡으려고 쓰는 건데 반시계를 못 잡는다 라이트닝이라 음 음 하이 하이 포리너 어이구 이게 뭐야 어이구 이게 뭐야 오케이 흐흐흐 뭐라 그래야 돼? 넵츄너스 퀘스터? 넵츄너스 퀘스터 하이 하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 천재 죽었네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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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고 남 Wilson 아이고 에헤흐흐흐흐흐흐흰흐흐흐흐흐 오오9 고아 그윙 taraf relao 잘 건졌다, 아... 안 건져질 줄 알았는데, 아... 다행히도 건져졌어요. 어? 뭐하고 계신가? 빰빰 오오, 일어나셨어, 일어나셨어. 거기를 왜 던져요? 아, 같이 맞네. 야, 뭔데? 아, 3타가 왜 안 맞아? 잡기 풀고. 아아아아, 승부수였는데. 도발이 안 맞았어. 질캐가 호밍기 말고 안 될걸요, 아마? 왼플이 막히고, 아니, 저, 발동 17이라서.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되나? 위험했다. 아, 이거. 와아. 터친 거를, 칼로 때리시네. 와아. 하긴, 저것도 막히고 별로 안 아프니까. 그냥 쓸만하지. 와아. 저기서 원투를 내미네. 와아. 예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피지컬 진짜 좋아해요. 하는 거 보니까. 기본기도 진짜 좋고. 로아이를 거의. 한 라운드에 한 번 쓸까 말까. 샤워 잡아도 기본기 싸말 쓰라는 거고. 와아. 아이구. 몰렸을때 호밍기를 많이 쓰시는 와 이걸 맞고 배빵을 쓰네 아이고 조졌다 와 이건 뭐야 오잡인가? 아이구 야 두판 어렵게 이긴거 이렇게 쉽게 주면 씨 아니 뭐야 이거 아 안 맞네 초픽 맞고 배빵을 깐다 쓰읍 쨰착이랑 같이 맞으면 손해인데 쓰읍 16프레임 라운드 원 파이트 아니 뭐야 이거 아 나의 기상 무릎은 어디로 갔는가 나의 기상 무릎은 어디로 갔는가 난 기상 무릎을 썼는데 스네이크가 나갔네 난 기상 무릎을 썼는데 라운드 투 파이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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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흢 흥 흠 흡 흠 흠 흠 흠 흠 흠 hollow 흠 오케이 아 왜 못 맞추냐 아까부터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아 저 도발을 맞췄으면 끝났는데 도발을 못 맞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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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맞네 어 어우 음악 어우 엄청 긴장돼요 아이고 아우 잡기 으아 잡기가 안보여 아이고 큰일났네 아 아 그러게요 근데 진짜 확 확실히 기본기는 엄청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핫채트인데 아 환장하겠어요 근데 저런식으로 화랑도 마찬가지고 저런식으로 하면은 다 자랄 수 밖에 없어 아 아 바보 아 아 아 죽었다 이거 얼레? 어우 저게 풀었어 드디어 컷 불법 아 아 아 아 아 드라우스 면 드라우스 면 원코인 이었다 아 하체트 진짜 아 아 방금 저 도발인데 또 아 왜이러지? 쓰읍 너무 긴장했나? 아이구 저것도 계속 깨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 위험했다 아 바보 엘 나 모르겠다 호오오오- 안정해 때려 안전하게 오케이 아 좋아요 아 너무 어렵다 아 사실 아까 그 그 상황에서 그냥 승부수를 걸거였으면은 레드를 먼저 써도 나쁘지 않았어 내가 너무 딱 이거 한방 때려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욕심이 많았던 거야 근데 이분은 잘 안쓰네요 그런거 잘 안써요 아 이거 맞는 프레임이었는데 어 위험했다 이거 안쓰시네 아예 3, Fight 아아? 키스온 안녕하세요 오케이 야 어디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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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거는 까비 우와아 딱 한 번 썼다 한 번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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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ㅜ 아이구 공중만 할te 와 피해졌다 야 뭐하냐 아 호오오오 다른 화랑들은 막 이렇게 로우 하임 패턴 해갖고 뭣도 모르게 죽이는데 연화랑님은 내가 알아 내가 불리한거 알아 근데 못가 하아 진짜 어렵다 그 기상 LK가 저 버스틸인가 저게 기술이름이 버스틸 맞고 뭐 없어갖고 그냥 필드에서 질러줄만 해요 와 그냥 아예 피해버리네 와 하체드 막았어 알 수가 없어 언제 내미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아이고 따라왔다 하아 잡기 안보여 씨 왜 잡기를 못푸냐 어우 뒤로맞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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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 그러게요 그냥 파워크래쉬 썼으면 이겼는데 그냥 저걸 원투로 건진다는 생각에 원투 썼다가 같이 맞아가고 망했네 와 이건 손해 프레임인데 그냥 아이고 죽었다 스포트땡 아이고 그냥 가서 맞아주네 아니 내 원투 어디갔어 어 뭐야 나 못쓴거야 와 아 이걸 쓰면 안 돼 저걸 계속 노리고 있네 쩔어 쩔어 평소처럼 도발도 안 맞네 너무 긴장했나봐 이길 수가 없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떻게 알았지 레밍인 타이밍 다 파야된 것 같애 오케이 오케이 무릎도 가면 저렇게 안 쓴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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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얍사비 이런거 베야된다구ㅋㅋ 안돼 안돼 아아 앉은거같았는데 방금 아아 야 백댓슨 진짜 일어나서 백댓슨 진짜 잘 치시네 뭐야 이거 왜 맞아 잡기 풀고 호밍 이 타이밍도 알 수가 없어 아 바보 와 어떻게 하지 야 뭐야 아이고 오예 아 아 야 허치는 거 보고 때리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야 와 근데 RK 허치고 램프를 때린 정도면 하 불안하면 진짜 잘하겠다 저 정도의 반응 속도면 램플리 된다는 거는 보아 크루셔도 된다는 거거든 라운드 원 부럽다 와 내가 도발 쓰고 어떻게 알았지 어젔쑤 두번은 무조건 막네 오오 한라운드 따기 진짜 힘들어 오케이 와 도발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맞네 아이고 빨리쓰고 아 이거 안맞아 아 후딜이 저렇게 짧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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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양쓰잖아 에양 에양쓰네요 에양 슈돌도 잘 안쓰긴 하네 뭐야 다 안나가 아이고 난리났네 왜이럴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양손 눌렀는데 왜 안풀려 그죠 생슈돌 안쓰죠 아 아 아 아 아 어... 마지막으로 와! 백방 카운터 너무 많이 맞는다 bom에 언TIN도 한밤네 원포를 맞고 엎어 쓴다고? 알 수가 없어 심리를 언제든 막 계속 참았다가 언제든 한 번 내밀었다가 난리 나네 아이고 백방 카운터가 너무 많이 난다 아 또 났어 아 어려워 어려워 아 카시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렵다 승단 위기 라운드 1 파이트 어디가? 벽 하나? 아 아 아 아 잡기를 못 풀어 라운드 2 파이트 아 아 아 아아 죽마가 안나가요 와 캐치를 진짜 빨리한다 와 이게 안다 안닿는 거리에서 딱 쓰는 것 같애 안돼 아 이 속 죽마가 진짜 안나가네 큰일났네 와 라운드 4 파이트 와 흘렸다 아씨 어이구 사람 살려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흠흠흠흠 쾌흐와오 구4일생 쉽게 질 수 없지? 어차피 질 거라고? 이 사람들이 볼키벌레 언제 이런 사람들이랑 게임을 해보겠어 아 이거 안 닿는거 좀 크다 원래 닿는데 거리를 진짜 잘 세서 쓰시는 것 같아 어이구 한판이라도 더 할거야 벽방울 너무 많이 맞아 아이고 배빵을 너무 많이 맞아 와 질뻔 했다 와 연하랑님 나가면 거의 뭐 2상권이죠 아 아 아 조졌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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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질 수 없다 이길 거야 난 이길 거야 지지 않는다 하아... 하핳하핳 하하핳하핳 아니이... 시간 아깝다니 아유... 존경...까지는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서 그치 그정도지 딱 어 아 안질거같은데 와 이걸 막는다고 오오오 라운드 2 싸인 오케이 아 스크로 해야되는데 와 식양 끼있어 오케이 왜 희상 희상좌 왜….왜 뼈머 없어 뼈머 뼈머도 브라인 잘하는데 오 오 ο오 랩cé지 아 하긴 맞아 뼈머 데자뷰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데 아이고 데자뷰도 있고 잘하는 사람 많아요 와 죽질 않겠다 아... 데... 아 DJ하우스도 있고 썬칩! 그래 맞아 썬칩도 있고 멀티 빼고 나는 진짜 다른 캐릭 못하겠어 어떻게 다른 캐릭 그렇게 잘해 브라이언 나는 브라이언밖에 못하겠어 천 사이 이거를 해야 되나 봐요 이거 하다가 다른거 하면 못하겠어 와 태깟인데 마이티라고요? 태깟 찍으면 다 주작되지 않나? 아이고 원투워 쳤다 와 콤보 봐 아이고 사람 살려 강등된 캐릭은 안올라가요 맞아요 아이고 내 RK 어디갔냐 아 바보 오케이 아아아아 와 요태 어떻게 저렇게 타이밍을 다하지 알가비 오케이 아 이거 한반도 못맞추네 와 죽나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거 맞고 캡터사이 맞고 맞고 리프트워퍼가 더 좋은 상황이고 맞았어 근데 나도 모르게 딱지를 써버린거에요 그래갖고 아 쓰읍 쪼금 이게 이게 괜찮나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안나와서 아 아 이제 흘려버린다 아잇 흘려버린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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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나랑 맞고 횡보화한다고? 횡보화 진짜 캐셀 먹는데? 아 이거 그냥 쓸걸 아아아아아아 결국엔 맞았어 와아 오 점프구야 어이 화체도 다 막어? 아아 화체도 다 막어 어떻게 이기냐 이러면 아아아언 이길 수가 없다 안녕하십니까